그래! 여기가 이번 사냥터로군! 흐흐흐흐 도착했구나 현재 적들을 지휘하고 있는 반코라는 자는 뱃속의 폭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 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를 전멸시키려는 심산이겠지 하지만 반코의 수화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반코를 따르는 자들도 틀림없이 있을 테지 즉, 반코 한 명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나머지 폭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순례에 가담게 되리라 자, 늑대야 나를 적들의 지휘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다오 나의 복음으로써 그자를 눈뜨게 할 터이니 나의 복음으로써 그자를 눈뜨게 할 터이니 receptors 오니까 아, 한번 해봅 시킴 마스 passar 큰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